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미국 ADP 고용보고서 관련 소식입니다. 연휴 계속되는 구조조정 소식에도 미국 노동시장은 강력한 고용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12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던 건데요. 앞서 다우존스는 15만 3천 명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8만 명 이상 증가한 총 23만 5천 명이 높아졌습니다. 이 중에서는 특히 서비스업에서 21만 3천 개 일자리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레저 관련한 일자리가 12만 3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즈니스 서비스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순으로 많았고요. 반면에 무역과 교통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12만 4천 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한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더 좋게 나타나면서 다음 달 있을 FOMC 금리 인상 공포가 더욱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연달아서 공개가 됩니다.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인 6일에는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공개되고요. 또 12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 일정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소식입니다. 어제 아마존과 세일스포스가 감원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테슬라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어서 구조 조정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비슷한 소식이 이어진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어제 아마존은 총 1만 8천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구조 조정 중에서 최대 규모인데요. 아마존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프라인 쇼핑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결국 비용을 절감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따라서 아마존 측은 이번 구조 조정이 아마존 스토어와 관련 부서에 집중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스포스도 역시 같은 날 감원 소식을 전했는데요. 현재 너무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좀 줄여야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구조 조정의 규모는 전체 인력의 10%에 달하는 8천 명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계속돼서 이어져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구조 조정 소식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오늘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코엔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아웃퍼포먼, 즉 매수에 가까운 의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트켓퍼포먼, 즉 보수 혹은 유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코엔은 몇 가지 이유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경제 상황의 악화를 들었고요. 또 이어서 FTX 실패 여파로 관련 규제와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소매 검의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디지털 자산은행인 실버게이트도 FTX 사태로 10조 원 규모의 뱅크런에 직면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자산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에 42% 넘게 급락했는데요. 한편 수요일장에서 코인베이스는 과징금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12% 넘게 급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 흐름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테슬라의 12월 인도량이 공개가 됐는데요.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의 인도량은 5만 5,796대였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44% 낮아진 수치고요.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는 1%, 21% 하락한 수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중국의 3대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12월 인도량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테슬라의 인도량 실적은 이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에 일본 3대 은행인 미즈호 은행은 테슬라에 대한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285달러였는데, 이제는 25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52주간 68% 하락한 수준을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변동하고 있는 가운데 또 어떤 소식이 이어지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의 박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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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